1-2-3-3-2-1 아, 좋아요, 근데? 아, 좋아요. 길었네요. 3고 이번에 바꿨죠 승리한다면 5매치까지 갑니다 부드럽게 최지인 날카롭게 아주 야무지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젠걸음 이후에 올립니다 젠걸음 이후에 올립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략을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속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흔들어졌고요 살려냈고 길게 이영은 멈춘 자세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속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흔들어졌고요 이제 이길 수 없다보게 이리와는 심지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눈을 감사드린 이유는 그가 전략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범시를 해도 그냥 웃으며 찡긋하고 맙니다 이영은. 공격 자세! 준비가 되어있는 이영은의 플레이스타임. 코스변화 이영은.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좋아요. 이영은의 서비스. 길게 서비스.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. 그럴텐데 인천. 네. 아잇. 최진. 미들코스. 백핸드. 포핸드. 공략. 공략. 아 좋습니다. 좋은 선수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석점차 이영은의 강타. 백핸드. 포핸드 전환 최진. 이영은 포핸드. 폭 쏘. 백핸드. 백핸드. 하아. 동점. 세븐얼. 이영은 선수의. 잠시 순간 얼었던 최진. 렛입니다. 랄리. 양상. 포핸드. 공격 접습니다. 아아아아. 랄리. 전환 권리. 도 필요하는데요 지금은 최진 선수가 많이 흔들렸어요 몸이요. 안 나와요 볼이 그렇죠 안 나와요 지금 잘 사용을 넣고 있어요. 부드러움으로 제압하는 이영은의 플레이. 길게 쏘아주는 랠리 넘어갑니다. 그렇지요 예 자 매치 포인트 이영은. 그리고 I we got history yeah.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